짱크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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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짱크레인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짱크레인을 하러 왔는데요 일단 열쇠들이 지금 다 살아있고요 상품도 피치랑 드론 피규어 2개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싶어요 오레골 오레골 무드등이라 합니다 장난감이랑 피규어까지 자 오늘도 열쇠 통타리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된 크레인인데 영상 보시기 전에 열쇠가 열쇠가 근데 에이버는 바로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손도 안되고 나오는 클라스는 아니네요 저희 짱크레인 전문 커플 오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형이 손도 안됬는데 두개씩 이번에는 언제 뽑아야 하나요? 이번에는요? 잘 모르겠습니다 인형부터 올려야겠다 인형부터 올리면 A번 벌써 나올 것 같거든요 피치는 거의 거의 거저 먹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냥 공짜에요 공짜는 항상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뭐 주신다는데 마다할게 없죠 안돼 장만보 잡아 장만보? 너무 큰데 어 뭐야 이거 발 하나 잡기 잡았고요 인형들이 약간 쌓이는 느낌이지만 저 2번이 이렇게 돼서 그렇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곧 떨어질거거든요 어차피 저는 여기 열쇠가 혼자 있어서 아깝다 오 나온다 나온다 오 2번 떨어진다 오 2번 2번 좋다 내가 바로 빠질 것 같은데 약간 빠질 것 같긴 한데 저거 열쇠 몇 번이요? 오르골 오르골이 3번 2번입니다 안돼 이거는 제가 다시 살려줄게요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4번 올렸어요 오 나이스 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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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번 갈아 갈아 안가네 자 2번 열쇠는 제가 조윤이를 위해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피카츄 잘 올렸고 이게 A번을 밀려야 그렇죠 다른게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어 저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벌써 바닥이 뭐예요 여러분 인형이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나보네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오 A번 나왔구요 오 나왔다 좋습니다 4번 위치도 괜찮지 않나요? 4번도 좋아 좋아 위치 오 앞으로 바로 2번 오 저기 안으로 들어가라 헛 아 좋아요 위치 괜찮아 위치 괜찮아 이 정도면 어 괜찮은데? 어 괜찮아 괜찮아 옛날에 고니가 좋아했던 가오나씨 가오나씨 키링 인형이 제 쪽엔 좀 많네요 그래도 양이 고니 쪽이 엄청 많은데 아니면 두현이 여기 앞에 있는 인형도 다 파내버려 일본 정품 인형들 귀엽지? 뭐야 저거 쓴거 제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열쇠가 벌써부터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쉽게 나오려고 하는데? 어 오 두 마리 오 두 마리 좋아 아 근데 너불이가 좀 굉장히 커서 좀 크긴 하다 아 불안하긴 한데 너불이 얼굴이 왜 저렇게 짜부댔지? 너불이가 아니라 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자요 애비춤 맞습니다 그래도 인형이 없긴 한데 제가 아직은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면 뽑을 인형 충분하죠 아직은 야 저 너불이 때문에 이번엔 잘 밀되겠다 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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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어 4번도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4번 빠르게 나옵니다 오 저요 어 4번 이거 없었으면 저 열쇠가 안 맞춰졌으면 어 큰일 뻔했다 떨어질 뻔했네 어 어 나 끝났어 어 뭐야 안돼 아 우리 둘 다 끝났다 아 괜찮아 괜찮아 자 만원씩 더 해봅시다 네 밀자마자 나오나? 4번? 혹시 천원에 한판이기 때문에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열쇠가 또 바로 방금 A번 뽑았는데 또 바로 앞에 두개가 저는 작은 인형도 위주로 오 무미 잘 올라갔다 예쁘게 우와 이거 귀엽다 뭐야 저거 피치? 저거 잡고싶다 귀여운데? 오케이 너블이 내려가 오케이 너블이 내려가 두고 잡는다 너블이가 내려가야 해요 내려간다 너블이 2번 나와라 너블이가 4번을 밀고 있는 것 같다 어 그러게 그래도 나오겠지 저거 열쇠 이거 C번 옮겼으면 못 뽑았겠다 그러니까 밀렸겠는데 다른 데로 여러분 저는 어피치 사냥 조금만 하고 저 잠깐 곤이꺼 아 네네네 어피치 그렇게 뽑고 싶다니까 뭐 저거 카드지갑 같은 거예요 뒤에 아 시야까진 아니고 아 왜 못 올렸어? 자 약간 너블이가 위치가 애매한 것 같아서 곤이야 왜왜 아니 나 내꺼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오케이 아 한쪽을 살짝 꺼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블이 왜 내 쪽은 이렇게 인형이 안 쌓여 조윤이는 너무 못하니까 인형이 잘 못 쌓여 뭔 소리입니까 제가 이제 4번 뽑을 겁니다 4번 좀 뽑아주세요 근데 그래도 4번 뽑으면 이제 2번도 나오겠지 응 금방 나올 것 같아 한두 개 정도만 딱 뽑으면 오늘 초스피드로 다 뽑아가자였을 때 좋아요 위치 잘 올렸고 응 이거 열쇠로 근데 쪽이 약간 약간 껴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빼고 이거 엄청 빠른 것 같은데 이거 봐 아 그래?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? 악 아이고 밖으로 이쁘게 집어 던져던지 아이고 밖을 던져도 절로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쟤들이 껴있기 때문에 좋아요 응 밀어주면서 내려온다 어 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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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번 더 밀리면 딱 좋은데 밀려라 그렇지 이번 아 찌끔찌끔 밀리긴 하는데 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듀온이가 원하는 무드 이거 뽑아야 해 딴 거 안 뽑아도 저건 뽑아야 해 과연 나올 것인지 어 저 인형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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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작은 인형도 많아서 밖기는 충분히 좋아해요 응 괜찮은데? 어 피트 스피너 올려 어 난 에어팟? 어 에어팟? 이거 각자 있으니까 더 재미있지 않을까? 응 괜찮지 오 한 번 나오겠다 나온다 나온다 빌려 으아 나온다 나이스 오케이 2번 더 더블 1타 AP 좋습니다 그 기세를 이어서 바로 1번까지 갑니다 저도 열쇠 잡습니다 열쇠를 좀 올려야 앞에서 도전의 의지가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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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있지 바로 1번까지 아 반대로 꼬리 어? 반대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응 아 나 저 3번 올렸으면 딱 좋았는데 그러니까 인형이 조금 끼어져 있으니까 좋아요 아 3번 나이스 저거 아니 10번 나이스 10번 잘 올렸다 두현아 이쁘게 잘 올렸어요 엄청 좋아요 저는 1번은 일단 옆으로 빠질 것 같긴 한데 빠졌다 응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너블 인형 한 번 밀고 좋아 오 인형도 막 나온다 지금 응 1번 역할을 아주 잘했어 응 후잇 일단 C번부터 살짝 밀리는 거 보고 1번 혹시 또 몰라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 아 안 물어볼 것 같은데 네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이미 가버린 것 같은데 가버린 것 같다 가버렸다 네 어 10번 내려간다 힘을 받아줘 아 네 제 쪽에 버블 인형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두현이 쪽에 꽉 막혔는데 하나하나씩 꺼내야 돼 1번쯤에서 뽑았습니다 다시 오 2개 2개 간다 오케이 1번 위치 좋다 1번 완전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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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올리니까 막 밀리고 있어요 이거지 이거지 어 오늘 좀 친절하운데 좋아요 오 포포! 짱크레인은 이마세 하지. 이마세합니다 이마세. 맘 라야 맘 라야.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오늘. 좋습니다. 고민하는 사이에. 짱크레인 전문 커플이라면 할 때마다 뭐 이 정도는 털어줘야. 맞습니다. 이거 3번도 한 번만. 아 저기 그러면 하나볼 올리고 해야겠다. 인형을 먼저 올려 아니면. 응 그러려고. 이건 안돼. 어? 어... 저 큰 인형은 위험한.. 오 야 귀엽다 그거 뭐야? 귀여운 거 했어 어 저 동그랗게 딱 좋은데? 와 잘 밀려 동그란 거 나 방금 좀 잘했지? 좋은 인형을 올렸네 오 또 또 또 두 발 잡기 안 줌? 여기 잘하는데요? 여기 없는 와중에 잘하고 있어 나름 인형 개수가 상당히 지금 적은데 둘 다 괜찮게 뽑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형 하나씩 올려주고 또 이제 1번이랑.. 오 2번 또 황길린다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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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걸리는 거 없이 또 잘 나오네 오늘은 막 퀵이 별로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? 이게 원래 인형이 막 한두 개씩 걸리면서 그래야 되는데 야 3번은 왜 이렇게 무겁니? 3번? 3번은 잘 못 잡니? 아니 아까는 엄청 가벼웠어 아 그래? 응 내가 번호 잘못 잡아서 그런가 봐 뭐하네 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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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흘리네 무겁나? 잘 좀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1번, 10번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3번만 뽑으면 저희가 또 열쇠 통털이를 할 수 있거든요 잡았다 잡았잡아 어 통화 잘 잡았는데? 아아아아아아 계속 팔려 저게 왜 계속 그럴까잉? 아 모르겠어 그 이유는 뭐다? 좋은이가 잘못 잡아서 다 어 10번이 나올 것 같아요 어? 틀렸어? 아 틀렸어? 움찔움찔 보이시나요 여러분? 오찔움찔 장난 아닌데? 들썩? 아 요거 딱 3번까지 뽑아야 되는데 오! 10번 나왔고요 10번 나왔습니다 10번 열쇠 2점 성공 좋아요 아 3번이 나랑 안 맞나봐 정말 교훈이랑 안 맞는 3번은 언제쯤 잡아줄 것인가 잡아줘볼래? 아 내가? 어 1자로만 밀리면 그렇지 1자로 일단 잘 밀리고 있어 이 정도면 펭귄은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펭귄 너무 크긴 해 응 오케이 뭐야 이거? 자 3번도 앞에까지 왔어요 오케이 어 나온다! 나와 거의 1자로만 밀었어 나이스 이거지 자 인형 열심히 뽑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갑니다 인형까지 슈퍼 통터리 와 이건 진짜 거의 이야 인형 쌓인 거 보세요 진짜 기계를 털어서 털었어 와 인형 엄청 나온다 와 인형 엄청 나온다 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속혀방 가득일 것 같은데 자 하나 하나 둘 음 음 이 음 오 아 아 으 음... 음... 상대파수 으음... 으음... 아... 오아... 57... 오아... 58...? 와 5..8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와 대박 이거 레전드다, 레전드? 오아 와 대박 연대 거를 많이 뽑았네 진짜 많이 뽑았어요 대박이다 열쇠 상품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여러분 저희가 상품을 다 꺼냈고요 상품은 요거부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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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안 열었다 바본가? 상품 하나 안 가져가려고? 잠시만요 그만 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모두 통터리 완료했습니다 상품 열쇠들 전문 커플 이렇게 해야지요 자 오늘은 막힘없이 술술술 열쇠라 뽑는 날이었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한 번에 뵙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